오늘 원래 주일로는 어버이 주일인데 5개명 할 때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주 안 돼서 다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더 부담이 되실까봐 오늘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도 사실은 굉장히 험한 주제입니다 지난주는 가늠하지 말라 그 지난주는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이 세 개의 개명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질서와 공동체를 경고하게 하는데 이 세 가지 개명은 매우 중요한 개명이면서 특별히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범죄이면서 동시에 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이 곧 훔친 적도 없고 이 개명에 관한은 조금 그래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정말 그럴까 결코 이 개명도 인간이면 그렇게 만만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화인데 어느 주부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신문에 자유기고난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지인들하고 동아리를 이루어서 해외여행을 갔죠 수석을 다 밟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여행사 직원이 복도로 나와 서더니 자기가 현지에서 안내할 여행객들에게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얼굴에 웃음을 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승무원이 나누어드린 담요 있죠? 그거 내릴 때 꼭 가방에 챙겨서 내리십시오 여행제 밤에 쌀쌀할 때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특별히 무릎이 시린 분들은 그거 덮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대요 혹시 이 가운데에도 해외여행 갔다 오다가 집에 와보니까 가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내 건 줄 알고 넣었다가 지금까지 잘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거 우리가 의식 없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특별히 도둑질에 가장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지는 현장이 공공성의 현장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잘 알죠? 군대 제대할 때 깔깔이 하나씩 다 갖고 나오죠 깔깔이가 뭔지 아시죠? 또 군복 안에 있는 그런 내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걸치고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후하게 돼 있습니다 또 도둑질은 꼭 개인과 개인대 공익과 개인대만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니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에 가면 나라마다 유물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도둑질한 겁니다 사실은 대형 박물관에 가보세요 거기 우리나라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찬탈에서 빼앗긴 유무는 아니고 국의 선양과 외교 관계상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전시를 하는 포맷을 취했더라고요 영국 박물관은 국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돌려달라 이걸 어떻게 돌려주냐 세월이 얼마나 지난 건데 그리고 돌려줘봐야 너희는 관리도 못하고 이거 보관할 곳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건 잘하니까 우리가 보관할게 대신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돈은 안 받겠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랍니다 진짠가 찾아봤더니 프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설명하는 오디오 시스템은 돈을 받고 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기증했는가 하면 일부 때 어느 성도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의 기업이 기증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국말과 영어가 같이 나온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아직 대형 박물관은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가면 전쟁을 통해서 뺏어온 것들 엄밀한 의미에서 도둑질이죠 이런 것들은 국제 분쟁 속에 역사가 오래된 것들이다 보니까 회수를 못하고 그냥 서로 묵인하에 흘러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 도둑의 정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무엇과 무엇을 도둑이라고 범위 안에 집어넣는가 좀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직접 찾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4장 7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 절만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어떻게 하도록 되죠? 이것도 단호히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가늠하지 말라 개명에서 가늠한 자는 어떻게 하도록 되죠? 죽이도록 되 있어요 그 죽이도록이라는 말 속에는 뒤집어 무슨 의미가 담겨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몇 가지 죄가 있는데 살인하는 죄, 가늠하는 죄 세 번째는 오늘 인신을 매매하고 종삼는 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국기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 노예들이 애국당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노예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셉을 따라 요셉의 초청으로 들어갔던 그 불어난 히브리인들이 전부 구속이 되고 노예가 되죠 그런 출애국기라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인신매매, 노예계약, 또 연예계의 스포츠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벌관계에서 벌어지는 아주 무자비한 계약들이 많습니다 또 고리대금업자들은 신체포기각서라는 걸 쓴대요 그런데 그게 에이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신체포기각서를 쓴답니다 이 전부 악한 도둑질입니다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에 우리가 한일과 합방이 강제적으로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가 저지른 전쟁 속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유린 이게 전부 악한 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도 가슴 아리를 하고 씻어낼 수 없는 오역의 역사가 위안부 문제입니다 단 한 번도 일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이 공식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한 적이 없어요 독일의 여수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과는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확실히 독일 민족과 일본 사람들 특별히 이번 정권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은 질 자체가 틀려요 용서받을 사람이 온전히 용서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과는 하나님께 자기가 해결받았다고 사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용서나 사과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사과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이게 전부 역사적으로 도둑질한 겁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의 현실의 문제까지 직결되는 아주 소상한 항목들이 성경에 많은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땅 투기, 부동산 투기,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이 잠자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여기 서대문 쪽에서 불강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옆에 큰 교회 지난 오전에 갈레리에서 갔더니 그 단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이사가서 교인이 한 300명이 줄었대요 그 사람들 짓고 나면 다 돌아오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비싼 아파트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변두리를 다 떠났대요 여기 누가 오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파트에 살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개발이라는 이름에 전부 떠밀려서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높이로 아파트를 지어놓다 보니까 그 가난하게 산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 아파트에 이사를 하겠습니까 권리증은 받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몇 배씩 아파트값이 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떠밀려 떠밀려 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암호수 시대나 이사회 시대에 가장 무서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 범죄가 부가 정의롭게 나누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나라의 경영과 경제 정책이 그런 차원에서 철학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높은 빌딩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둥지에서 어떻게 그 행복을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회는 일단 파이를 늘리고 보자 파이가 커야 된다 이 논리가 우선적 가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도 이건 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매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지금도 사채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성경이 그 많은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빠지는 범죄가 있어요 불법 복제 그리고 돈 지불하지 않고 희한한 경로를 파고들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젊은 시대의 능력이에요 그걸 능력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서부터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범죄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인식이 흐려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전부 악한 개명에 위반되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캠퍼스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컨닝 60% 이상이 컨닝을 해요 그리고 안 보여주면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어느 교수님이 한 번은 워낙 엄하게 시험감독을 하니까 못된 녀석들이 교수님이 시험감독을 하러 강의실에 들어오셨는데 단에다 칼을 꽂아놨어요 칼을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진리의 상하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진리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무도한 일들이 캠퍼스 안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국가의 간성으로 키우는 육사도 시험을 무감독으로 봐요 시험을 적어도 대학생 정도의 지성인 위치쯤 되면 시험은 감독해서는 안 되죠 지식인의 양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부 공부 안 하고 컨닝합니다 페퍼 돌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컨닝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시험지 일찍 쓰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일어나서 시험 감독해야 돼요 제 선배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배는 항상 시험을 일찍 봐요 그리고 뒤에서 신학교 안에도 컨닝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신발장을 벗어가지고 막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한 번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컨닝은 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실수가 있어요 세금 포탈, 바가지 요금 특별히 신명기서 24장을 한 번 볼까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기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시작 그 품삭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나를 요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임금 체부를 얘기합니다 지금 시급이 5580원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청년 아이들 알바한다고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한 석 달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마저 떼먹는 사람들 많아요 못 받는 젊은이들 많아요 이게 어떤 돈입니까? 그런데 그걸 안 줘요 온갖 핑계를 대서도 잘라내고 특별히 영고지 없이 이 땅에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임금은 박할 뿐만 아니라 제 날짜에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 대한 인권은 거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일으키는 문제도 물론 많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봐야 됩니다 임금 체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는 이율이 높을 때는 임금 체불이 많았어요 직원들 월급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액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윤이 높으니까 그걸 일부러 보름씩 한 달씩 연체를 시켜요 체불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이자 또 따먹는 재미에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이건 고용주의 시각에서의 문제고 고용인의 시각에서 도둑질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2시간이면 끝날 일을 10시간씩 늘려가지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근무 외 시간 일 안 했는데 거짓 도장을 찍고 마땅히 근무해야 될 시간에 제 역할을 제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공공의, 교회가 아니라 회사의 공공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들이라든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어마한 구분과 기준이 굉장히 우리 의식 속에 먼저 모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이 지구촌의 자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이 물려줘야 될 이 시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가 쓸 자원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다 무너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대로 그 대가 지분은 후손 세대가 그냥 그대로 지구가야 됩니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악입니다 자원을 낭비하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이건 역사적 죄가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누가 도둑질이라는 개명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금을 안 낸다든지 세금을 떼먹는다든지 하는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세금 안 내는 게 세금 떼먹는 게 자랑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랑이었던 시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도 이중장부 써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엄하게 가장 앞장서서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직접 찾읍시다 1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거기 보시면 신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 것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경제인들이 상거래를 하면서 전부 속이는 거예요 포도주에는 물을 섞어서 팔고 다 섞어서 속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죄가 23절에 보니까 네 고간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뇌물을 구하며 고하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끄는 모 기업인의 사고로 거기에서 나올 리스트 때문에 지금 한 몇 주째 사회가 시끄럽죠? 그 중에 초미의 관심사의 인물이 과거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검사 출신 어느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별명이 모래시계 검사였어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봤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드라마를 관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입니다 최민수 씨하고 고현정 씨가 등장하는 드라마였는데 그때 그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이정재 씨가 떴던 드라마입니다 시대극이에요 홍 암흑의 검사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아주 권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장면이 뉴스에 계속 비춰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부 뇌물의 문제예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누가 중간에 가로챘나 보다 해가지고 아주 화법도 모호하게 지금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지금부터 드리겠는데 지금부터는 자막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가 네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문서를 한 절 띄워 주십시오 자 우리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였사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요하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니 내 건데 그게 어떻게 도둑질이 됩니까? 왓슨은 이런 설명을 붙여요 하나님은 개인 사유를 인정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 사유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개인 사유를 구할 것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개인 사유를 인정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한 거죠? 맡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관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이것이 내 것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교묘한 도둑질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것을 도둑질합니까?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목을 먼저 읽으십시다 시작 빌리퍼스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람들은 왜 도둑질하는가? 바로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만물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없을 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뭐 밖에 할 게 없어요? 도둑질 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와 모든 것은 도둑질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제목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족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마스 왔으니 부여한 것보다 더 은혜가 큰 은혜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다 믿습니까? 우리 히브리스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고 하는 줄로 알라 누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사유화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건 누구에 대한 배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법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을 주면 열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둘을 주면 둘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두 끼 밥이 낫지 더러운 세 끼 밥보다 깨끗한 두 끼 밥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자족할 줄 아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야 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스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개 갓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거하여 선한 일을 해라 기독교 안에도 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도둑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거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은 무슨 삶을 얘기할까요? 토마스 왓슨이 얘기한 것처럼 내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뭐냐면 나누지 않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삶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개명에서 그런 의미라면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도둑질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누지 않는 모든 행위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역사를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시대를 맡긴 것은 뭐 하라는 뜻입니까?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독자를 싫어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독자가 무슨 독자죠? 홀로 독자입니다 그 독자를 너무 좋아하면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독은 결국 끝끝이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부 함께 연결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왜 해야 된다고요? 창세기에 보시면 1장, 2장에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 이 부분은 한번 찾아 봅시다 창세기 1장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보시면 26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다의 세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스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그 뒤에도 보면 땅을 경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땅을 갈다 그 말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일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혼자 다 먹기 위해서 일해서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자막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문서 29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절을 들어도 진술하시지 아니하니라 도둑과 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둑과 함께 실지 남이 거 숨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부러워하고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삶 우리가 그 자리에 밀어넣어질 수가 있어요 아휴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도 그때 저 사람처럼 한몫 잡으면 지금 내 마누라 우리 자식들 이 고생 안 할 텐데 애비 잘못 만나서 잘 만난 겁니다 믿습니까? 항상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모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런 거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일하도록 땀 흘리도록 일터를 주시고 시대를 주시고 시간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신 것은 물질을 맡기신 것은 홀로 먹고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대명령을 위해서 맡기신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삶은 전부 뭐하는 삶이라고요? 도둑질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개명 앞에 자유로울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세상 끝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누는 교회 나누는 인생 되도록 땀 흘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한주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